이 시간선의 3회의를 안타깝게 쳐다보면 되는 게 도대체 어디의 문제일까 아 야 만났어? 야 만났어 전인 혼자 남았다 혼자 내가 주인공이다 지금 채팅이 여러분 아마 엄청 밀려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채팅을 보니까 아직도 저는 게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 꽁친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샤아 언제 끝날지 나도 내 화면을 좀 봐야겠다 아 그러면 내 화면을 켜놔야겠다 내 방송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선의 3회의를 안타깝게 쳐다보며 어 나는 서서님 차례랑 고민 행복하니? 시간선이 뒤틀려서 내가 그만 아직도 안 끝났어 잠깐 이거 언제지? 야 엄청 지연됐는데? 아니 내 방송 잠깐만 이거 엄청 옛날인데 샤아 이거 전전전판 아니에요?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편하게 된 거 없고요 왜냐면 게임 잘 되지? 듣고 잘 되지? 어 지금 내 거쳐 놓은 영상도 잘 진행되지? 어 인터넷에 문제가 없어 두 번째 OBS 문제냐 OBS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잠깐이었고 인터넷에 끊긴 것도 아니어서 OBS 문제도 아니지?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게 도대체 어디의 문제일까 생각해봐도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 게임 끝날 때까지 샤매가 혼자 신나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를 바꾸면 아시려나? 아 방제를 바꾸면 다들 끝났다는 거 알려나 샤아 지연 시간이 근데 이게 몇 분일까? 19분 같거든요? 19분이나 시간선이 비틀려 있어요 뭐 독특한 경험이네요 미래 경험도 해보고 아 지금 채팅으로도 응답하라 미래의 샤아이 이렇게 있는데 샤아이 지금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네 아 나 근데 오랜만에 구독하는데 너무 즐거웠어야 했는데 초반에 약간 어 잠깐 재부팅해야 돼 이러면서 정신이 없었네 샤아 초반에 진짜 울고 싶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색다른데? 버스 체인지도 아니고 여기 19분 뒤에 샤아이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실시간 채팅이 잘 안 되는 게 이렇게 쓸쓸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! 혼자 남았다 혼자 내가 주인공이다 아니요 지금 채팅이 여러분 아마 엄청 밀려있어가지고 누가 누구게? 채팅을 보니까 제가 진짜 샤아이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방송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게 와! 셋으로 늘어났어! 이 시선선의 샵메일을 마음껏 펼쳐주면 와 이거 셋으로 늘어났어 어 아니야 고긴 행복하니? 행복하니? 고긴 행복하니 샤아 행복하니 샤아 시선선이 뒤틀려서 내가 그만 어 3메이! 누가 누구 오게? 누가 누구 오게? 끝! 끝났어! 어? 어떻게 된 거지? 왜 방송 9시간에 다시 4메일아! 아니 왜 갑자기 방금은 또 왜 그런 거지? 이게 시간선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이러는 거야 어우 시커러워 다시 4메일아! 아니 5메인데? 4메일아! 5메이야! 몇 분 차이나? 8분 차이난다고? 점점 줄어드네? 이거 근데 시간선이 갑자기 맞아버리면은 저는 죽는 거 아니에요? 어! 어! 6메이다! 6메이다!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! 여기는 6메이! 여기는 6메이! 아 5메이 합주 좋은데? 지금 먼저 해야겠다 아니다! 이렇게 해야겠다 다시 다시 다시! 빠바나 빠바나나 빠바나 빠바바나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따가 7메이 때 빠바나 이렇게 황 깔면은 좀 완벽하겠는데? 오케이 좋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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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메이다! 여기는 7메이! 여기는 7메이! 아니다!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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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나 빠바나나 빠바나나 빠바바나나 빠바바 안돼! 오프했어! 여기는 7메이! 여기는 8메이! 이제 이제 화음하면 돼 오케이 화음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? 빠바나 빠바나나 빠바나 빠바나나 빠바나 안 돼 여기는 8메이! 여기는 9메이! 여기는 8메이! 여기는 9메이! 여기는 9메이! 빠바나나 빠바나 빠바나 빠바나나 오케이 lumber 여기는 10메이! 여기는 9메이! 여기는 10메이! 여기는 9메이! 여기는 10메이! 어? 금방인데? 얘들아? 몇 초 전인데 이거? 뭐야? 하나 더 해? 이제 곧 오나 본내자? 7회의 8회의예요! 9회의입니다! 10회의입니다! 오케이 오케이! 이제 금방이야! 여기로 10회의! 여기로 11회의! 여기로 11회의! 어? 야 만났어? 야 만났어? 얘들아 나 보여? 만났어? 아 진짜 와 나 진짜 눈물을 할 것 같아서 드디어 만났어! 드디어 만났어! 드디어 만났어! 완전 기나렸어! 19분 동안 열심히 해! 너도 샤맹이한테도 만감도 부탁드립니다! 살짝 비교하고 얘 방에서 어떻게 죽었지? 얘 방에서 어떤 식으로 죽었지? 이런 거 좀 궁금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! 그리고 소시간 소통이 진짜 이렇게나 중요하거나 다시 한 번 우리 꽁치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진짜 와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었네요! 샤맹도 과거 미래를 좀 경험해보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러분들이 있기때문에 3회가 있는 거구나라는 에프적 생각을 다 채팅 이렇게 많이 쳐주고 맨날 활로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선을 되돌렸으니까 우리 몇 시간 만에 만났는데 진짜 가는 거예요? 가보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갈게요 빠이 와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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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